우와! 납작입니다. 이게 납작이에요. 카메라 감독님. 김치 냄새, 고등어 냄새, 냄새 하나 다. 완벽밀패, 완벽밀패. 밀패가 되니까. 냉장고 냄새, 이 냄새, 저 냄새 섞이면 네 맛도 내 맛도 없어져. 일단 냄새 안 나서 너무 좋고. 너무 예쁘죠? 산뜻하고 아니 냉장고서 인테리어도 기가 막힌 데다가 투명하니까 다 보여요. 그리고 채꼬지처럼. 아유, 채꼬지 정리도 이 정도는 못 할 거야. 차곡차곡차곡. 내가 먹을 만큼 이렇게 소분했으니까 아까 이만큼 덩어리 샀던 블루베리. 이만큼 우리 애 먹을 거. 고기도 이번에 국거리 먹을 거. 여기에 바지락, 된장찌개 할 거 한 번 넣을 거. 그랬더니 공간이 먹고 났더니 이만큼 공간 남아요. 먹고 치우면 자리가 싹 나니까 이제 오늘 잠을 많이 봐오시면 그냥 납작에 담아서 쏙쏙 꽂으면 끝. 아니 이거 누가 못 해요. 간단하잖아요. 쉽잖아요. 여기에 사이즈가 한 가지면 사실 부족해요. 근데 사이즈가 다양하게. 이런 작은 사이즈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양념 같은 거, 마늘 다진 거, 뭐 한 거. 애들 치즈부터 시작해서. 딱 정리하시기 너무 좋겠고요. 거기다가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게 생선 같은 경우에나 오징어. 기인 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끝까지 살려야 되는 거. 근데 냉동실에 두면 어머니 뚜껑 여시다가 날개 부러지는 경우 많죠. 근데 말캉. 비싼 소재죠. 실리콘 패킹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밀폐되니까 이 냄새가 딴 데 안 섞인다는 거고요. 여기에 이거 꽝꽝 얼리면. 이거 성에 낀 거 보세요. 얼마나 꽝꽝 얼었으면 성에 낀 거 지금 보시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꺼내요? 이렇게 꺼내요. 이거입니다. 이게 냉동돌기잖아요. 근데 오늘 정말 잘 오신 게 냉동돌기를 하나만 넣어준 게 아니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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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어드렸는데 한 세트 가격은 3만 9천 원. 이게 대박이에요. 여기에다가 큰 용기도 어머니 필요로 하세요. 이거 진짜 꼭 받아가세요. 이렇게 큰 거. 얘 하나가 2kg 정도인데 사이즈가 근데 납작해요. 납작한데 2kg이 들어가고요. 안쪽에 보시면 지금 고기도 웬일에 얌전해라. 파티션 이렇게 교체하시면 국거리, 찌개거리, 잡채용, 볶음용 그때그때 먹을 때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도 돌기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네요. 이만큼 이렇게. 똑 떨어지죠. 똑 떨어지죠.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좋고요. 혹은 파티션을 저처럼 가로로 길게 길게 하시잖아요. 아까 달라붙어 있던 동그랑땡. 돈가스 칼도 안 들어가던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게 기가 막힌데 저는 이거 진짜 너무 사랑하는 이유가요. 아니 거의 2kg인데 가벼워요. 2kg, 4kg, 6kg, 8kg, 10kg의 용량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납작하게. 여기 10kg 한 산만에 넣는다고 누가 상상해요. 이게 바로 납작이고요. 거기다가 깊은 거 저 안에 있는 거 어머니 못 찾아서 뭔가 넘어가니까 서랍처럼 쓰세요. 우리 애의 햄 이거 꺼내서 줘야지. 먹고 치우시고. 여기 다시 고사리나물 볶아야지. 먹고 치우시고. 먹고 치우시고. 근데 오늘 대박 뭔지 아세요? 이 서랍처럼 쓰시는 전용 바구니 실력적 정품이거든요. 이거 보통 하나. 지금까지 다 하나 받으셨는데 오늘은 두 개 두 개. 두 개. 최다로. 이런 날입니다.